따뜻해지고 있어! 어? 뭐야? 따뜻해. 따뜻해지고 있어. 너무 좋잖아. 어디서 물이 나와? 따뜻한 물이 어디 있을까요? 형 춥으면 따뜻한 거 같아. 헤이 헤이! 뭐야 이거? 먹는 거야? 너 뭐니? 몰라. 옛날로 생각하면 연습생 때 노래 추천하고 현지아 진짜 이런 노래가 진짜 좋다. 브라이슨 틀라 추천하고 제 음악 선생님이었다고요. 우리 강아지 아빠들. 강아지 아빠들. 아 아빠? 아빠는.. 베리랑 까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애들 이름으로도 배까? 형은 배를 자주 까니까 아 배 자주 까지? 난 이제 배를 안 까. 형님도 배 까잖아! 승정기한테 배 깠잖아!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베리는 뭐예요? 그 이름? 로열 킹 차오 스페니얼. 이름이 너무 길어. 나도 외역이 너무 길어. 우리 까미 기죽겠다. 까미는 장모 치와와요. 귀여워! 우리 베리. 베리가 형보다 나이 많죠? 그런 거 같은데? 아 아빠리. 아아하. 오케이. 백가왕. 백가왕. 백가왕 괜찮은데요? 백가왕 괜찮은데요? 백가왕. 벵찬. 미스터 벵. 미스터 벵. 제가 현잘레스 쓸게요. 오 현잘레스? 현잘레스. 현잘레스. 여기서 용복이 필복이라고 부르거든요. 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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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복 괜찮다. 현잘레스. 난 베리 아빠고 현진이 까미 아빠니까 베리! 그럼 현진이 까미! 나 우리 왕왕! 왜 괜찮지 않아? 괜찮네요 형. 괜찮지 않아? 와우와! 베리! 까미! 와우와! 감사합니다. 아 좋다. 숙소에서 반쇼크하시면 나랑 너 밖에 없는 거 같아. 우리 숙소 반쇼크하기 은근 좋아요 거기. 어 거기 그 우리 조그만 방마저. 거기 딱 좋아. 우리 숙소 진짜 큰 욕도 있잖아요. 그 수면 우리 화장실. 옛날 우리 거의 같이 들어간 적 있지 않아? 기억나지? 와 진짜. 우리 숙소 입장 지 얼마 안 됐을 때. 현진이 가끔씩 반쇼크하면. 아 그래 불 끈을. 아 노래 들으면서 이러고 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플을 닦고. 눈뜨니까 똑같아. 눈 감은 거랑 눈뜨거랑 똑같아. 아 또 찬이 형이네? 아 형 입욕제 써요? 어? 입욕제. 입욕제. 뭐지? 머브. 아 그 바텀. 맞아요. 맞아요. 그런 택이 있었어가지고.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틀어줄게요. 벌써 좋은데요? 아 도입보가 되게 좋네. 아 도입보가 되게 좋네. 아 그 영화. 아 그 영화. 섹시한 히어로 몰에. OST. 영화. 김잼 느낌. 그 형 목 뒤에. 뭔가 움직이는 거 같거든. 방금 떨어졌어. 진해잖아. 진짜로? 봐봐요. 얇은 진해가 있어. 진짜로? 지금. 내 몸에. 지금.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올라가고 있어요. 안녕. 진해 안녕? 진짜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음. 늦게 돼요? 아니. 잠깐만 나한테 오지 마. 뒤로. 자. 야 뒤로. 네. 어? 없어졌어. 어 그래? 그거 아닌가? 어 근데 없어졌어. 으아유. 어. 어디 간 거야? 날아간다? 날아간다. 진해가 날아간다. 진해가 날아가기는 해? 진해가 날아가기는 해?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지금 머릿속에 진해 밖에 없어. 친구로 봐버렸는데. 해야만 한다는 그런 약간의 강박? 아아. 약간 그런 거. 스트롱 비트? 네. 스트롱 비트. 네. 아니면 막 물건 같은 거를 아 그거 완전 1, 2단을 맞춰야 돼. 어! 무겁게 내려가는 자꾸 그런 거에 티 안내로 하는 거 같으니까 난 그것도 알잖아 반복이니까 끝에 것들을 형 먼저 알잖아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알잖아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왜 안 나와? 왜? why you do that? 왜 여기까지 미리 듣기 봐! 그것도 있잖아 그 비트풀이라는 거 아 오케이 응 이건 진짜 트레이트 다했어 음 음 음 Uh oh I'm crazy Uh oh Uh oh Um oh Uh oh Uh oh 아 무슨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노래 중에서 가장 쎄쎄하고 좋구나 내장까지 다 풀리네 수비드 곱창 그냥 강박해갖고 뭔가 딱 임팩트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스트롱 비트 아 웃으면 안돼 버릇 나빠지는데 진짜 어떡하지 영어로 스트롱백 스트롱백 강든 아니면 갱백 울프갱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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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형이 상탈 한 번만 해주시면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울프갱을 보면서 감명깊게 봤더니 태닝된 이 섹시 스킨 그리티피부 울프갱 레디 까미 왈왈왈 왈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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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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